자, 들어왔세요. 자, 들어왔세요. 어때? 야, 이거 좀. 야, 재희야. 잠깐만. 왜? 너 좀 잘 좀 해놓지? 재희야, 이거 말랐잖아. 8시 반에 온다네. 어? 재희야, 이건 또 뭐야. 이상한 거 하지 말라니까. 3개, 3개 바꿨려야지. 아, 지금. 아, 지금. 카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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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오늘 여기 왜 부른 거야, 왜? 아니, 우리 집 공개도 했고. 직원들 저희 집 소개도 좀 해주고. 자랑 좀 하려고. 아. 집들이네, 집들이. 집들이. 이사가기 전 집들이. 오케이. 저희 안사람이. 여러분들 오신다고. 김치찜이 또 죽여줘요. 가봅시다. 안사람이 뭐 준비를 좀 잘 해놨을려나? 아, 저 단 뒤에 얘기해놨어. 단 뒤에. 다 들어왔어. 자, 그럼 천천히 들어오세요. 고향도 있고. 고향도 있고. 집도 있다 싶어도 돼요. 잘 있겠다. 내 집이 다 생각하네. 여기 안사람이랑 안사람 친구도 와 있구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정신이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여기야 말랐잖아. 아니 8시 반에 온다며 8시 반에 온다며 사람들이 일하다보면 늦을 수 있게 그런거지 모르겠다 이거 다시 볶아와 이거 김치찜 신경 써서 이거는 시켰죠 이거는 야 메인 2개를 시켰네 보니까 무슨 메인 2개야 이게 뭐 양이 이거 모자라지 10명 있네 더 있어 더 있어 더 있어 너무 맛있겠다 그 차 다 저기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일단 뭐 앉아볼까요 앉아볼까요 바로 오세요 김치찜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상대가 어떤지 오 맛있겠다 야 재희야 어? 부담 많이 됐겠다 오 부담 많이 됐지 내가 응? 재희야 너 발냄새에 맞고 있어 재희 재희 어떠세요? 어? 어때 어때? 오늘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혜수아 많이 좋아졌어? 아니 나 혼자 안 했어 아 아니야 와이 안 사귀지 않겠다 와 재희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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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거래요 출산이래요 소불고기 오우 술을 돼지 맛으로 만든 마법 하하하하 하하하하 소불고기 거기서 절어줘야 되겠다 그래 많이 던져줘요 다 쪄게 하하하하 아니 기다려봐 왜 맛있어 소불고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래 왜? 왜 맛있어 아니 맛있으니까 많이 주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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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그 저 황금올리고 좀 시켜봐 하하하하 김치찜 괜찮지 않아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 황금올리고도 맛있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황금올리고야? 야 괜찮아 맛있어 봐 아 아니지 아니지 아 없어? 하하하하 너한테 그러세요? 하하하하 야 견이야 소위 말하지 마 하하하하 사위 말하지 마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흘리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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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짠 귀엽다 여러분 안 멈추고 이렇게 젓가락질하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나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너 많이 배고봤나봐 아니 근데 진짜 괜찮았어 진짜 맛있었어 장난친거야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 아 저 써주면 주세요 써주면 다 묻었다 여기 여기 신경도 안쓰면서 여기 잘나고 준비하거든 뭐야 아니 근데 가 유현님 잠은 새거 같은데 예쁘게 보이려고 딴건데 그냥 새거 느낌 아니야? 세네 몇번 몇번 친구들이 있는거 어필하려고 맘붙고 왔네 어이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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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서 질수 없는데 근데 현서 반만 버친거 어필하겠는가 어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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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필 아필 여매 여매 아하필 상승필스 아필 근데 내가 이번에 느꼈는데 희현이 얼굴이 진짜 작더라 맞아요 내가 왜 작다고 느꼈냐면 제희랑 희연이 둘이 앉아있는 거 맞아 희연이 너무 작다 제희가 존나 제희야 이만해 제희가 진짜 너무 작거든 희연하고 멋있게 뭐야 이거 합성해 합성해 근데 진짜 좀 더 앞으로 나와봐 딱 평행성으로 나와봐 진짜 두개야 거짓말 좀 이만하네 희연이 연예인상이네 엄청 작아요 이만하네 연예인 근데 이 안에 왜? 뭐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사장님이 희연님이 진짜 좋아해 아 그래요? 갑자기 이런거 희연을 보더니 영상에서 아 이 친구가 계속 나오는 거냐 계속 참 참하고 얘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무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이제 좀 마셔야 되자, 시연님. 이제 먹어야죠. 이제 뭐 카메라만 쓸 거 꺾어야지. 아 예. 꺼볼까요? 현재 시각. 현재 시각 2시 반이고요. 저희는 이제 다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집들이 주인하시는 분 두 분은 카메라 켜세요. 오늘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. 갈게. 제이야 갈게. 제이야 간다. 제이야. 죽어버렸네? 왜 이렇게 챙겨봐요? 웃었다. 뭐야? 밥상 먹었어? 초콜릿이야? 뭐야? 제이. 제이. 아이씨. 죽지 말고? 왜요? 울어요? 만져봐봐요. 아이씨. 아이씨. 나, 나산. 왜, 왜 잡았어요? 나산 줄 알고? 나산 줄 알고 잡으신 거예요. 진짜 똥이 왜 껴있지? 대신 저희 충만이 들어와서. 깨끗고 있습니다. 왜? 왜? 왜, 가만히 있잖아. 이거, 이거. 으악. 글기 땅. 아, 진짜. 진짜. 너 우리, 마스국자야? 으악. 샀. 샀. 우리 가족과 함께 하고자. 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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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을 살려 죽을듯이 때려 구경일점 변태죠? 성적 취향이 있어요? 채찍이라고요? 너도 뭐 하나 공개해봐 나 규사넥 때리는 거 좋아해 반응 어떻게 생기나요? 남자tan